잘 있었어? 역시 내가 제 꿈을 잘 꿨어. 우리 정리가 좀 필요하겠지? 먼저 호칭부터. 예전 같을 수는 없잖아, 내 나이 다 깠는데. 난 상관없는데. 내가 상관 있지. 내가 누난데. 누나라고 하라고? 유혹? 난 너랑 예전처럼 같이 살려고 온 거 아니야. 그럼. 그냥 가져간 거 돌려주려고. 그리고 준호. 한준호 그 개자식이 지가 사고친 거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해. 빨리 막아야 돼. 안 그러면 너 감빵가. 그냥 그거 알려주러 왔다고? 걱정돼서 봤어. 난 그냥 좀 모자른 재벌 아들 등쳐서 한 몫 크게 잡으려고 결혼한 거야. 내가. 근데 미처 예상을 못 했어. 네가 이렇게 날 소중하게 대해줄 줄은. 난 살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이런 대접 받아오지 못했거든.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던 게. 자꾸만 기억이 나서 뭘 먹어도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더라. 그래서 왔어. 그딴 말들이나 하려고 왔다고? 진짜? 말 다 하면 또 어디로 가버릴 거고? 야, 나도 낯짝이 있지?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? 아니. 난 살아야겠어, 너랑. 네가 여기 왜 왔든 난 너랑 살아야겠어. 절대로 너랑 내 아들 어디 안 보내. 그래. 가봐, 어디든. 난 지구 끝까지 다 따라갈 거니까. 너 진짜 사람 말깨를 못 알아듣는구나. 누나라니까. 지끄러워. 친구들이랑 나한테 아들 보내요. 나한테 아들 보내요. 난 이벤트가 안 내려라. 나한테 아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